예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베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망원경이 하나 있는데요 예 자작 망형 자작 망원경 입니다 망원경의 종류는 이제 뉴턴식 반사망원경 입니다 예 이거 만든지 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 요즘에 좀 음 천체 관측 취미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쓸었고 렌즈도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 했는데요 예 회전도 됩니다 예 회전도 되고 이렇게 예 회전도 됩니다 제 망원경의 이름은 아스텔스 입니다 아스텔스 망원경 입니다 경희대식 이죠 경희대식 여기 12 4인치 예 굴절 망원경 있었는데 굴절 망원경은 이제 집에다 예 갖다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망원경 만들때 참 재미있었는데 렌즈 반사경 만들기 시작부터 예 예 주경 재료를 해외에서 직구해 가지고 렌즈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 이제 돌리면 이제 돌리면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거죠 이걸로 목성 하고 이제 포성 봤을때 달 봤을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 자작 천체 망원경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주경을 지금 떼어냈어요 예 주경을 떼어냈고 프레임은 알미늄으로 했고 프레임 보강판은 스탠 서스 304 로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경희대식 이기 때문에 편 조작의 편리성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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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부를 보면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예 예 아주 고급스럽게 황동으로 스탠로로 다 이렇게 잘 했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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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도 굴절 망원경이나 반사망경 자작해서 한번 별을 보시면 그 우주의 아름다운 신비의 모습으로 아마 빨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주경 정릴돈으로 난다 상당히 난다급으로 만들었었는데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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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인치 반사망경 주경의 수납함입니다 예 예 예 예 레벨 맞추는 거 하고 고정하는 나서가 두 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렌즈를 고정하는 여기 또 피스를 세 군데에 박아져있고 주경을 또 고정하는 나사 쪽에 또 세 군데 있습니다. 여섯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주경 수납함인데 이거 서스로 만들었죠. 황동으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철로 만든 바람에 녹이 스렸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